외국인에게 한식을 소개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음식을 소개할 것인가? 여러 음식이 떠오르겠지만 아마 비빔밥을 많이들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비빔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이다. 근데 이 비빔밥에 만약 참기름을 넣지 않거나 들기름으로 볶지 않은 나물이 들어간다면 어떨까? 아마 잎으로 부족한 비빔밥이 되어버릴 것이다. 비빔밥으로 예를 들었지만 참기름과 들기름은 가정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무관심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참기름과 들기름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참기름과 들기름 각기 다른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참기름은 상온 보관을 하면 된다.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상온에 두어도 3폐가 느리기 때문이다. 참기름은 오히려 냉장 보관하면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들기름은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 들기름에는 성분은 오메가3인 알파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60%나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상온 상태에서 빠르게 3폐되기 때문이다. 특히 맛과 향까지 고려한다면 4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G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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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